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거삼요 거홉 미 베이베 거홉 미 베이베 정답입니다!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시작! 나를 믿어주길 바래 바래 함께 있어 공감문화제 조정취업 새로운 소리입니다 공감문화제 정형입니다 자 갑니다 텐씨 바로 갑니다 시작! 아 쉽다! 대박사건 너무 쉽죠? 시작!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깎인 자리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내 시작!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 둘 하나 둘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저도 되게 좋다 처음 듣는 노래를 내 되게 좋다 뭐야? 땡! 아니 이게 무슨 노래야? 제발 뭐 뭐 산 서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냈던 문제를 또 뽑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출발! 출발!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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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따라 이렇게 노래를 또 불러봐 다 틀렸어요 아니 이게 뭐였지? 답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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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큼다리 샤워라 밖에 몰라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잔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찔러 정답! 이번 찔러! 우와 우와 이 순간 싸기야 이 채널